권불 10년이라고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뭐 권불 10년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원래 그 오만하면 빨리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들 있더라고요. 보니까 좀 무지하니까 외우는 건 잘하는데 판단하지를 못해요. 생각하지도 못하고. 교수님은 역사로 전국하셨으니까 역사로 통찰력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한테요. 통찰력으로 보셨을 때 그냥 우리 아침에 5.18 기념일이니까 윤석열 정권 이거 언제 무너질 것 같아요? 역사로 통찰력으로 보셨을 때.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 민중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건 당연하지만은 저들도 저들 나름대로의 방어벽들이 있거든요. 그렇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우리가 이상적으로 야 끌어내리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국가 권력을.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합법적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 총선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에 의해서 팽당한 그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5월 10일 개원 이전까지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탄핵에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